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 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다들 아시죠?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올 수도 있는 거. 세계 인구의 25%, 그러니까 인류의 4분의 1이죠? 인류의 4분의 1은 철분 부족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철분은 간, 해독,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섭취가 모자라도 별로 특별한 증상이 다른 영양소보다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나 임신부, 노년층 분들은 결핍주의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동물성 햄철을 챙기라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철들어야 하는 건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철들어야겠죠? 철분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전달하면서 장기들의 기능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경희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정은진 교수님께서 철분 권장량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증진되고, 근육세포도 형성할 수 있고, 간 기능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철분은 뇌기능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미국 신경과학저널에 게재된 펜실베니아 대학교 922명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철분은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추론, 인지 등 뇌기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80억 명의 세계인구 중에 철분이 부족한 사람이 20억 명에 달한대요. 세계 보건기구 통계 말이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철분 부족을 많이 겪을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 철분 부족 증상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영양소 부족 증상에 비해서 결핍 증상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철분이 부족해도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너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이 증상을 더 많이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분이 많이 소모돼서 빈혈로 이어지거나 혹은 또 창백해지기도 하고 흉통, 가슴 통증도 생기고 빠른 신장박동, 빗맥이라고 하죠. 생기고 그리고 피로감 등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빈혈 유병률이 빈혈이 나타나는 그 비율이 11.6%로 그 중에 여자가 남자보다 4.5배나 많다고 해요.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는 월경과 임심 때문이에요. 아시죠? 피를 많이 흘리니까 많이 소모해야 되니까 철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고려대학교 안안병원 가정의학과 김양영 교수님께서는 월경량이 많은 여성은 철분 과다 손실이 발생한다며 특히 임신하면 태아 발달을 위해 철분 권장 섭취량이 24mg으로 증가하지만 이것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임산부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식단도 철분 결핍을 유발할 수 있어요. 라면, 빵, 볶음밥 등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은 적절한 철분 섭취를 막는다고 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또 채식만 하는 것도 이것도 별로 좋지 않대요. 이것도 철분 결핍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은진 교수님께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한 철분은 약 10%만 흡수되는데 채식만 고집하게 되면 철분 함량이 적거나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주로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이어트 하면서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채식에도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채식만 하는 것도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노년층 분들도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편식이 주 원인인데 또는 치아나 소화기관의 문제로 질긴 고기 섭취를 멀리하거나 철분 권장 섭취량을 모르고 식단을 짜는 노년층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철분은 동물성과 식물성 두 가지가 있는데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의 합성이 더 잘 된다고 해요. 이 철분은 크게 햄철과 비햄철 그러니까 통조림캔 아니고요 영어로 햄이에요. 햄 그리고 논햄 햄이 안 들어있는 거 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햄철은 륙류, 가금류, 어류 등 동물성에 존재하고요. 비햄철 그러니까 동물성이 아닌 거 비햄철은 곡류, 콩류, 채소류 등 식물성에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성분의 차이는요. 딱 하나 체내 흡수량이에요. 동물성인 햄철은 체내의 15% 정도 비햄철은요. 5%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철분 결핍이 있다면 흡수가 잘 되는 햄철음식 섭취가 권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철분을 말하는 거겠죠. 이 철분은 소실량만큼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200g에는 12.8mg의 철분이 들어있대요. 여기에서 10%에서 15% 정도만 들어오므로 1.28g에서 1.92mg 정도가 체내 흡수된다고 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소실량을 채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철분은요. 또 과다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철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위장 문제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철분이어도 1일 섭취 허용량 45mg이 넘어가면 철 중독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구토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자칫 심장 또는 간까지 손상될 수도 있다고 해요. 이 철분을 장기간 먹어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혈색소 수치를 확인하면서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혈색소 수치는 혈액검사만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철분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혈액검사에서 부족하다고 나오면 소화기관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음식 속 철분은 소장을 지나가면서 흡수되는데 소장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영양소가 또 위장관에 생기는 악성종양도 그러니까 암이죠. 과다치료를 일으켜서 철분 부족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철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로 두통이 발생합니다. 이 철분이 부족하면 신체는 다른 부위에 앞서서 뇌에 가장 먼저 산소 공급을 하는데 하지만 필요한 양보다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대요. 이에 따라서 뇌 동맥이 부풀어 오르고 두통을 일으킬 수 있대요. 철분 부족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이죠. 두통, 어지럼증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탈모 증상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철분 결핍은 빈혈증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모발 손실을 유발합니다. 빈혈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신체는 가장 급한 곳부터 산소를 보내기 때문에 모발을 보호하는 곳은 산소가 부족하게 돼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통, 뇌, 머리 안에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수분이나 영양분을, 철분을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뇌에서 가장 가까운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부터 이제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탈모가 생긴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너무 피곤하다. 어지간히 피곤해도 일이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넘어가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 철분이 결핍되면 신체 조직에 산소가 훨씬 적게 공급되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보통 때보다 두세 배 정도 더 필요하거나 내가 좀 약해진 느낌이 들거나 초조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철분 결핍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려야 하는 거 미국에서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의 약 15%가 철분 결핍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대요. 철분 수치가 낮을수록 이 증상은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 증후군이 더해진다고 하죠. 다섯 번째도 이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유 없이 불안하다.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자꾸 증가한다면 이것도 철분 결핍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야 한대요. 산소가 부족하면 신체의 교감신경계를 촉진시키게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심장이 마구 뛰게 되고 편히 쉬워야 할 상황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죠. 철분이 부족하면 생기는 여섯 번째 증상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크론병이나 괴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철분과 같은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문제가 생긴대요. 이렇게 되면 소화기관에 손상을 주고 염증도 계속 일으킨대요. 이런 질환이 있다면 의사에게 철분 흡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창백해지는 거죠, 얼굴이. 창백하다는 것이 병약해 보인다는 뜻으로 쓰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혈액이 붉은 것은 색소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 피부가 장밋빛을 띠는 이유도 이 헤모글로빈 때문이죠. 그런데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의 생산이 적어져서 얼굴 등이 창백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핏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하얘지잖아요, 그죠? 특히 입술 안쪽이나 잇몸, 아래 눈꺼풀 안쪽이 평소보다 덜 붉다면 이 역시 철분 결핍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생기는 또 다른 증상 여덟 번째, 쉽게 숨이 찬다고 합니다. 아무리 깊게 심호흡을 해도 몸속 조직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낮으면 숨이 찬 느낌이 듭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끝냈을 때도 이런 증상이 계속 있을 수는 있지만 철분 결핍 때도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신장 두근거림이죠.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 불규칙박동이나 심장 확장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으로 빈혈증이 생겼을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근증과 철분 결핍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네요.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철분 수치를 꼭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 열 번째, 흙이나 더러운 것들을 집어먹는다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는 이제 일반 증상은 아니고 살짝 그 신경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식증이라고도 불려요. 먹지 못할 것을 먹는 습관은 철분 결핍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철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분필이나 흙, 종이 등을 씹어먹는 경향이 있대요. 또 여성들은 주로 얼음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의식 중에 주로 하는 행동들 그런 거겠죠. 이 정도라면 철분 결핍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사실 본인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고 모니터링 해보고 야 너 자꾸 왜 이런 행동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본인들은 오랫동안 이 증상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은 남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걸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철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생기는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증상이 많고 다양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철분을 잘 섭취하려면 어떤 영양소, 어떤 음식들이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좋은지 한번 알아볼까요?